뮤직비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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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방송 끝났어? 응 나 끝났어 끝났어? 응 그럼 가도 돼? 빨리 와 뭐야 뭐야 누구랑 있어? 어? 누구랑 있어? 어 다 있지 같이 있어 누구 거기 그 라인들? 어 지효하고 서리하고 니 자기하고 같이 있어 새해 복 많이 받고 뭐라고? 새해 복 많이 받고 어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래 서로 멘탈 잡고 사는 게 다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파이팅 합시다 술 마셨어? 어? 술 마셨어? 아니 무슨 방송만 하면 다 술 먹었니? 그래 뭐 했어? 나 술 한잔 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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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했어? 나 술 한잔 했다 취했냐고 보고싶다 어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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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가고 아무튼 그 여자 4명 있어? 얼마나 연락을 안하면 술 먹었냐고 물어보냐 가만있어 술.. 그 뭐야 술.. 아니 술 먹은 게.. 아 야! 뭐 말을 똑바로 해야돼 아니 그니까 여자 4명끼리 있는 거야? 어 아 되게 근데 돈독게 모르고 좋다 이미 누가 했나보네 뭐가? 자기 하라고 누가 했나보다 아니야 다 나보고 전화하니까 다 술.. 다 술 처먹었냐고 얘기하잖아 난 진심이야 어? 난 진심이야 자기야 4번째 상처받기.. 상처받고 싶어? 아? 상처받고 싶냐고? 응 끊자 알았어 세용 많이 받고 화이팅 알았어 세용 많이 받아 어 어 아 얼마나 그랬죠 4명이서 이제 지요 나리 이설 윤 남순아 진짜 궁금한데 저런 여자들이 여지를 주는데 자제가 되냐 진짜 궁금한다 뭐 또 누구야? 어 이거 dun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감사합니다.